4등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아우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를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나면서 예루살렘은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깨어였다 신도들이 이를 알고 사울을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든든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도시 이름 가운데 정감이 가는 도시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도인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이 필라델피아라는 그 이름 때문에 저한테는 그 도시가 굉장히 정감이 가요 필라델피아라는 이 도시 이름은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필러스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형제라고 말하는 아델피아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해가지고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만들어졌는데 의미는 간단해요 형제의 사랑, 형제의 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상당히 잘 정비되어진 그런 도시예요 다운타운에 가면 특별히 그렇더라고요 이 필라델피아의 기원은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디언들하고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 인정과 차별에서 자유롭게 서로 사랑을 나누며 생활하는 그런 도시를 꿈꾸면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아주 정비가 잘 돼 있고 수목이 울창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참 경치 좋다 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깨끗한 도시 중에 하나이기도 하더라고요 특별히 또 미국의 역사적인 유물들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필라델피아가 미국의 첫 번째 수도였다라는 것 여러분이 그렇게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필라델피아 가서 본 것은 이 도시의 이중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시의 인구를 살펴면요 한 52% 정도는 흑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흑인들이 어디 사느냐 그러면 흑인들이 조금 좀 슬럼화되어진 그 지역에서 주로 밀집해서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6월 말에 공부하기 위해 두 주간 동안 필라델피아에 가서 제가 거기 거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을 좀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못 살고 아주 허름하고 좀 미국같지 아니하는 그런 빈민 지역의 대부분 흑인들이 모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필라델피아는 형제애라고 하는 이름 뜻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인종적 갈등과 인종 편견 아니면 인종 차별이 좀 심화되어진 그런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동안에 두 주간 동안 아침 뉴스에 흑인들이 차별당했다 하는 경찰관한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 하는 내용들이 계속 아침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도시가 이름은 필라델피아 형제라고 하면서도 사실 이 안에는 갈등과 그리고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는 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일종의 필라델피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형제애를 나눠야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나눠야 되는 교회에서 때때로 갈등이 만들어지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형제애가 충만해야 할 이 교회에서 진정한 형제를 실천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세워져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상당히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우리가 진정한 형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진정한 회심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회심의 변화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분명한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인물은 사울이라는 인물이에요 물론 이 사울은 훗날 우리에게 사도 바울로 알려진 바로 그 인물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상당히 핍박했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경계 1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다마스코스로 가는 그런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됩니다 컨버전 회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은 아주 정말 두드러진 그런 회심이었어요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 변화된 모습 때문에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 회심을 통하여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바라보며 충격받았던 내용이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정 9장 21절에 보면은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답하였다 그 말은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다 놀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사울은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서 변화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변화에 대하여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변화 어떻게 하면 변화되어질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의 중요한 신비적 요소를 아셔야 해요 뭐냐 그러면은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변하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인생은 자연스러운 변화가 체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울의 컨버전 이 분명한 이 컨버전은 당시 많은 사람들로 알고 예수에 대하여서 깊은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위기에 쳤을 때 그때 사울과 비슷한 시기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사울을 보호하기와 애썼던 모습을 사도행정 9장 25절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내렸다 달아내렸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형제의 애가 느껴졌기 때문에 사울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변화는 자연스럽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형제의 애를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생각해요 그러나 변화, 의도적으로 변화 받아야지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어떤 형제가 저한테 예전에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목사님도 사람 맞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아, 목사님, 목사님도 시험거리들이 많을 텐데 자기는 시험거리 때문에 굉장히 힘들대요 자기는 욕망을 주체할 수 없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대요 그런데 목사님도 그런 욕망이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좀 있다고 그런데 목사님, 그 욕망이 있을 터인데 목사님도 술도 마시고 싶으실 터이고 또 담배도 피우고 싶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즐기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을 터인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 욕망을 누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라고 저한테 굉장히 궁금한 듯이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형제님, 저는요 제가 욕망을 억제해서 그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에게도 욕망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욕망을 억제해서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에 의미가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결코 하고 싶은 마음을 억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를 만나서 제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형제가 상당히 고민하면서 목양실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한 가지는 명확하게 바뀌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가치관이에요 신앙생활은 가치관의 변화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에게 쓸 최고의 가치는 뭐여서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의 가치가 그에게 와닿은 거예요 이 가치관이 바뀌니까 사울이라는 인물이 자연스럽게 바뀐 거예요 그 사울의 이 회심적 변화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울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동기 유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그런 인생의 변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큐티 나눔 시간을 방송에서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 자매가 굉장히 자기 남편 때문에 힘들어해가지고 그래서 그 남편에 관련되어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 남편이 굉장히 술을 좋아했던 남편이었는데 술을 마시고 나면은 그러면은 막 주사가 너무 심하고 그래가지고서 자기 너무 힘들었대 술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자기 예수 믿는 것까지 교회 생활하는 것까지도 막 탓하면서 교회 가지 말라 그러고 그 다음에 막 온갖 종류에 폭언을 다 하는데 그게 너무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또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전부 다 힘들어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간절히 기도했던 게 뭐냐면 아 하나님 내 남편 좀 바꿔주세요 내 남편 좀 확 바꿔주세요 이게 자기의 기도의 제목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었냐면은 야 너 남편 바뀌기 원하지? 그런데 정말로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은 너야 나는 네가 먼저 바뀌기를 원한다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바뀌어야 되나 봐요 제가 남편을 너무 미워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바뀌어야 하나 봐요 하나님 저를 바꾸어 주세요 라고 하며 바뀌어야 할 중요한 존재가 자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날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었대요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보고만 해서 진정한 회심의 감격이 나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그날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기는 뭐 바뀌었다고 생각이 안 들었는데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자기를 대하는 모습이 상당히 부드러워졌더래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대요 당신 굉장히 요즘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이 바뀌니까 나도 바뀐다고 그날부터 이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대요 이 자매가 큐티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내 삶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그 변화가 우리 가정의 애정을 회복시켰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그 큐티에서 간증했던 그 자매의 간증이 떠올라져요 바울의 회심적 변화는 그와 비슷한 시기에 신앙생활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울을 향한 애정의 마음을 싹트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통하여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한 것 같은 동일한 가치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만의 간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동일한 회심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내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사울이라는 인물이 예수를 통하여 회심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사울의 회심의 변화를 바라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울을 그러므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함께 형제로 받아들이자라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인물은 당시에 상당히 알려진 인물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대적자라는 사실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사울에 대한 이미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예수 믿는 사람과 특별히 사도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는데 그 사도들이 그 사울을 인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때 성경께서는 사울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한 인물을 붙여줍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을 다른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그 내용이 사도행정 9장 26절로 27절에 수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코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사울에 대하여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안고 있었던 사도들에게 바나바는 사울이 우리의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말한 내용이 바로 26절 27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우리의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한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사울의 회심적 내용 가운데 그가 그들의 형제가 되어야 할 중요한 근거를 세 가지로 제시해요 첫 번째 사울이 주님을 만났다 두 번째 사울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세 번째 사울은 주님을 증거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그 사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일하게 경험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서 사도들에게 사울이 우리의 형제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설명하는 근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의 반응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나바가 아무리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우리의 형제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지 그가 우리의 형제가 되었다 그러면 성격도 온순해야 되고 우리의 코드도 맞아야 될 것 같고 우리랑 비슷한 생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시했겠죠 그래서 어떤 사도는 이런 생각 이렇게 반문했지도 모릅니다 지켜봐야지 어떻게 그를 우리의 형제로 지금 삼을 수 있어 그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벌였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지켜봐야 아니야 지금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들은요 이 사울을 그들의 형제로 받아들였어요 사도행정 9장 28절에 보면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림을 자유로이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저는 바나바가 사울이 당연히 사도들의 형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설명한 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사도들이 그들의 형제가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을 오직 예수 크리스토에 두었다라는 이 사실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요소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적어도 형제급쯤 되면 형제 대단하잖아요 의형제를 맺는데도 조건 다 따지잖아요 다 따져요 이 정도 나하고 형제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 수준 되려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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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들이 있어야지 라고 하면 굉장히 형제급 정도 되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기준을 상당히 높이 잡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은요 예수 크리스토 안에서 나의 형제요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조건 하나만 얘기했어요 오직 예수 크리스토 물론 다른 요소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primary reason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생판 알지도 못했던 사람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가며 그를 나의 형제로 인정해야 할 중요한 근거 중요한 이유 중요한 요소 중요한 사실을 꼽으라 한다면 그것은 그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크리스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크리스토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예 분명한 신앙적 확신이 있는가 이게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있는 primary reason이다 현대교회는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너무 복잡하게 따져요 요즘 뭐 교회들 많이 보세요 교회들마다 계속 나타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가 교회 분녈의 division 교회는 교회를 나누자라는 거예요 왜 나누어야 되는가 이유 간단해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코드가 안 맞는다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들 너무나 다르다 다 다르다 할지라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교회 생활을 이루어야 할 분열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근거는 성경 어디에도 눈 씻고 뒤집어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제가 우리 아내가 드라마를 보면서 막 훌쩍훌쩍 울고 있는 걸 보고서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저의 자가 무슨 드라마를 보길래 그러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보는데 막 울면서 궁금해가지고 하도 궁금해서 그녀의 멘탈리티가 궁금해서 저도 좀 봤어요 도대체 내용은 제가 모르겠어요 아내한테 설명을 드리니까 아내가 막 신나게 설명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주인공인데 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남자가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낳아주고 그냥 갖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고아원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고아원에서 이렇게 힘든 고생하면서 막 살아가다가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서 좋은 양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부모에서 어답돼가지고서 번듯한 양부모 밑에서 잘 성장해가지고 교육도 잘 받고 그래가지고 성공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성공해가지고 이제 이제 번듯한 인물이 돼서 성공하니까 그때 자기를 낳아준 생모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 엄마다 하고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그 어머니가 자기 나타나가지고서 내가 네 어머니라고 얘기할 때마다 막 상처를 표현해요 낳아줬다고 어머니인 줄 아냐고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당신이 나 낳아줬다고 어머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내 앞에서 보이지 않게 사라지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계속 나타나가지고서 내가 네 엄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오히려 막 적발 화장식으로 어머니 행세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제발 좀 나타나지 말라고 당신은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인물이다 이러면서 하는 이런 내용이 드라마의 전체적인 줄거리에요 그러다가 이 어머니가 어떻게 어떻게 병이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죽을 날을 받아 놓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병원에서 이제 죽을 날을 받아 놓고 정신이 없이 병원에서 무실 상태로 빠져버려가지고서 힘들어하는데 이 아들이 그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막 갈등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는 나의 어머니가 아니야 그는 나를 버렸어 그는 나에게 상처만 준 여자야 어떻게 내가 그런 여자를 내가 어머니로 인정할 수 있어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자꾸 표현되어져요 그리고 그냥 그 어머니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원 병실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병상에서 누워있는 어머니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어머니는 정신없이 이제 혼수상태에서 빠져있는 거죠 어머니는 아무 반응이 보이지 않는 그 어머니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 아들이 마음으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독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정신없이 내 발 따라와 보니까 내가 당신 앞에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당신은 내 평생에 아픔만 주고 상처만 주었던 존재 그럼 내가 왜 당신 앞에 이렇게 있어야 하는지 그런 말을 할 때 아내는 그냥 몸을 떨면서 울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대사 하나요 아주 의미 있는 대사 막장 드라마에도 그런 의미 있는 대사가 있더라고요 이런 대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어머니로 인정할 수 없지만 내 발 따라 나도 모르는 새 찾아온 나 내가 왜 이 자리에 서서 내가 당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신이 나의 혈육이기 때문입니다 감동스럽지 않아요? 제가 이 부대를 얘기했더니 막 면목분들은 순순을 꺼내가지고 막 눈물을 닦으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혈육이기 때문에 그를 어머니로 인정할 수 없는 망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남자는요 자기에게 상처만 준 어머니 낫다고 어머니입니까? 제대로 사랑만 받아보지 못한 그 어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그를 어머니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근거 당신이 나의 혈육이기 때문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형제급이 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조건을 제시해요 그렇잖아요 의형제를 맺는다 뭐 이러면 엄청난 조건을 제시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에 함께 지체가 됐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뭡니까? 예수 크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크리스도 이 사울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로 인정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울을 향하여 거듭되어지는 이 사울의 사례 위기 앞에서 이제는 그 사울을 보호해 줍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 하반절에서 30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해사례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여러분 마귀는요 같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기요 하에서는 적어도 다한 것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해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가 우리의 형제가 되고 그가 우리의 자매가 돼야 할 중요한 근거를 다른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은요 일본에 36년 동안 압제당했습니다 저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수준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어디 내놓더라도요 절대로 꿀리지 않냐는 상당한 수준이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요 아마 뭐 제 생각에는 열등의식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식민지 통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지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요 한 가지 아주 못된 생각을 스스로 갖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세뇌 교육을 시켰다고 생각해요 일본 사람들이 30년 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을 통치하면서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너희 민족은 말이야 형편없는 민족이야 라고 하는 일종의 역전 정신을 우리에게 심어줬어요 너네들은 안 돼 너네들은 1유 3유 민족이야 우리 일본 사람들에 비하여 너희는 1유 3유 민족에 불과해 그런 세뇌 교육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를 되찾고 난 다음에도 가끔씩 어려운 상황이 오면 우리 민족은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 민족 정말로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놓고 살펴봐도요 우리 한민족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머리도 굉장히 두뇌가 비상합니다 유대인들 머리 졌다고 하는데 유대인들 사실 머리 정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평균 IQ는 두 자릿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르셨죠? 유대인들 평균 IQ가 두 자릿수래요? 98인가 그렇대요 그런데 우리 한민족은 저부터 그래요 세 자릿수예요 우리 평균은요 세 자릿수입니다 머리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인물들 다 좋잖아요 제가 볼 때 한국 사람도 어디 가서 이렇게 내놓으면 비교해 보면 다 인물이 좋아요 거기다 또 의학적인 도움을 우리가 받기도 해가지고 아주 월등한 그런 외모를 우리가 갖추긴 했지만 아무튼 간에 우리 뛰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국가적 위기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향해서 그래서 우리는 안 돼! 라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세뇌교육 시킨 거예요 사탄은 통일한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한 형제가 되어주고 한 자매로서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기 유하여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조건들을 우리에게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그는 형제가 될 수 없다 나와 그는 결코 자매가 될 수 없다 나는 이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나쁜 존재가 사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부문 말씀도 동일해요 바나바가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됐다 그러면 여러 가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 다 제해버리고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가 예수가 아니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의 통로입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울과 연계시켜서 그러므로 그가 우리의 형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사도들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자매입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형제자매가 돼야 할 중요한 근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체험적인 것이라든가 그 외에 뭐 엄청난 다른 조건이 성경이 제시한 예가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 되었음을 아름답게 확인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피크닉해요 피크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형제자매 되었음을 셀레브레이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형제자매 되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오늘 피크닉을 합니다 여러분 피크닉에 가셔서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입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피크닉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혹시 오늘 피크닉에 상품과 상금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에 와서 익사이팅해졌다면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해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게 저 사람한테 갑니까? 나한테 와야 되는데 아! 그러면서 피크닉에서 싸운 예도 있긴 있어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농담 아닙니다 제가 피크닉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관성과 타성이 젖어가지고서 피크닉이 목적이 돼버리는 예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피크닉 준비하기 위해서 선발대로 가셨던 분들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는 거 이것 때문에 막 서로 싸워가지고 교회 나가신 분들 계세요 웃으시는 분들이 안 믿으시나 본데 그래요 우리 피크닉에 가면 가지별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가지별로 식사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오늘 정성을 다해가지고서 김밥을 말아왔는데 너는 몇 밥만 가져왔냐 이래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신 분도 있고 가면 이제 무려 배식해주는 것이 고기입니다 교회에서 다 고기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다 구워가지고서 우리 교회에서 나눠주는데 어떤 가지는 이만큼 주고 어떤 가지는 한 점 주더라 어떤 가지는 다 탄 것만 주더라는 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서 그래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피크닉이 본질을 잘못 이해하셔서 그래요 우리가 이 피크닉을 통하여 수없이 반복하며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크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확인해 봐야 할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옆에 계시는 분 한번 보실래요? 보세요 박집사님 남편을 한번 보시고요 서로 보시고 다 옆에 한번 보세요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얘기하실래요? 오 나의 형제요 오 나의 자매요 빨리 하세요 여러분 가족끼리는요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일 보는 얼굴인데 같이 매일 밥 먹는 얼굴인데 그런데 출근할 때 아내에게 나 간다고 다녀오겠다고 그러면서 꼭 무슨 말을 합니까? 사랑해 저만 합니까? 확인하잖아요 그거 안 하면 삐지기도 해요 수없이 맨날 듣는 얘기인데 그거 또 듣고 싶냐? 그런데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게 혈육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맨날 보는 얼굴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넌 나 사랑하냐라고 확인하고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우리한테 잘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혈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서 끊임없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해야 할 중요한 근거는 다른 건 없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은 이걸 자꾸 부인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아닌 더 다른 것이 있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의 형제의 중요한 근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다시 아까보다도 조금 더 열정적인 분위기로 마음으로 그러므로 자신의 옆에 있는 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팔을 펼치고요 몸을 조금 떨면서 오 형제여 오 자매여 하고 다시 한번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 가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